떠나야 할 때 인간관계의 설문지에 기록한 답이 두드러지기 부정적이었지만 내적 고령에 의해서 왜곡된 그리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상대방이 변화를 바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당신은 변화를 바라지만 상대방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내적 불행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는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내적 불행을 충족시킨다 어릴 때 인간관계의 즐거움과 고통을 혼동하며 다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이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비치 못할 갈등, 배신, 경멸, 거리감이 있다고 기대하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가 정성적이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용연할 수 없는 행동에도 스스로를 비난한다 또한 상대방의 강정적인 상처를 주기 매우 꺼려서 차라리 자신이 불편하기를 택한다 이런 그들이 그 관계가 없으면 자신은 더 이상 기기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대방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나 분명하면 관계의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없다 친구나 연인이 학대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독립적인 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워낙 두드러져서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등은 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뇌적 불행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를 지속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의에는 허다하다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확신에 계속 든다면 혹시 뇌적 불행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나를 쫓아먹는 관계 케빈은 크로라와 수년간 연일을 지내면서 크로라의 아들 브레드와도 매우 가까워졌다 케빈은 크로라에게 무척 빠져 있었고 뇌적 불행 때문에 크로라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 두 사람 관계는 늘 크로라가 의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케빈의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만 케빈은 그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크로라가 대화를 독점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친구들이 크로라와 만나는 자리를 꺼리기 시작하자 케빈의 생각은 달라졌다 케빈의 친구들은 그에게 필요했던 충격을 일깨워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은 케빈은 그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편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케빈은 이미 브래드와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짜증했다 브래드가 이미 부모의 이혼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실을 안겨주는 것은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케빈은 크로라와의 관계를 끝낸다면 그녀가 복수심을 품고 다시는 브래드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케빈과 상담하면서 그의 뇌직 불행에 다른 해외 결책을 찾지 못하게 그 관계에 비참하게 남아있다고 만든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도록 도왔다 케빈은 스스로를 거두었던 상자 밖으로 빠져나와 크로라와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브래드와 잔둘이 시간을 보냈다 케빈은 크로라가 선량한 사람이고 좋은 어머니지만 자신은 더 이상 크로라와의 연인으로 남아있을 만큼 크로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브래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브래드를 변함없이 돌봐줄 것이며 가능하다면 전화나 이메일 만남을 통해서 브래드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질릴 수 있도록 브래드와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케빈은 크로라와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케빈과 브래드는 그 이후로도 서로 연락하면서 오랫동안 좋은 사례를 일으켰다 미어 사례는 흥잡을 때 없는 상황 뒤에 내적 불행이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케빈의 내적 불행은 그를 귀찮게 만드는 관계를 지속시키고 기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를 이용한 것이다 부정적인 관계에 미치기 앞서 기술된 어려운 관계를 모두 마치고 문제되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조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관계를 끝날 때 두 사람이 필요의 생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를 정렬하면서 내적 불행의 문제를 야하게 하는 가장 하는 방법은 헤어지는 마당에 그동안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을 모조리 나열하는 것이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유부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악의 경우 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게 될 시임은 싸움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상대방의 경험을 해체려는 목적은 아니다 굳이 상대방을 꼬집지 않고서도 그저 잠시 물러날 방법도 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공통의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물러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적 불행은 싸움을 일으켜서 친구 사이에서 혼란을 입어라 하고 어느 한편의 소도로 만들 수 있다 한 친구만 따로 만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두드러진 관계의 문제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이때 그 친구가 왜 자기와 좀 더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고 물어서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면 화를 내거나 그나마의 불만 사항을 일리의 나이를 하지 말고 당신을 결합했던 문제 하나를 상대방에게 지유롭게 전달해보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도 내적 불행의 포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인관계는 끊기기가 더 어렵다 연인관계의 즉성상 살짝 뒤로 물러낸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인관계에서 관계를 종결한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인관계에서는 느끼는 감정은 매우 의미라고 친밀하기 때문에 대개의 연인관계는 굉장히 강렬한 성격을 띈다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화를 내다가 관계를 끊는다면 상대방은 매우 분노해 보고 복감을 품거나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연인 안젤레는 성꼬 석급 친구와 존과 결혼했다 존은 성격이 급한데다가 질투심까지 강한 사람이었다 존은 종종 안젤레가 바람을 피우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 때문에 존은 안젤레를 위협하곤 했고 실제로 안젤레를 구타한 적도 있었다 협박당한 느낌에 질린 안젤레는 이혼을 마음먹었다 안젤레는 존에게 자신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짐을 다 빼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한다 또 때로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진짜 남자만은 괴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어느 날 안젤레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존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당에도 안젤레의 부문을 위해서는 심각한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금속탐지기가 울리자 보안관이 존에 출입을 차단했고 그는 체포되었다 충격의 일상인 안젤레는 지인의 집으로 이사했고 존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우리와 상담하며 안젤레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항상 싸우고 자녀들에게 소리질렀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러한 분위기에 안젤레는 관심과 돌봄을 학대와 혼동하게 되었고 결국 학대의 관계를 원하는 욕구를 발달시킨 것이다 안젤레는 행복에 대한 혐오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와 충분히 상담했고 이후에 존에게 자신이 했던 말들을 사과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현재를 보냈다 그녀는 존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고 말하면서 존이 최선을 다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존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존은 안젤레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끝내겠다고 결심한 관계가 여인인 관계라면 상대왕의 말을 꺼내기에 앞서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증검해보길 바란다 내적 불행이 헤어지는 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하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목표는 관계를 종결하는 것뿐이다 그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든 것을 대가포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뇌적 불행이 관계의 종결을 필요 이상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은 또 있다 바로 걸피다면 변덕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나 여인인 관계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고 선명하게 자신이 결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른데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면 상대방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단계를 모두 거치고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을 전달했는데 갑자기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도대체 왜 이별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이 반응은 그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불행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즐거움을 얻었을 때 이에 대한 희망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동안 경험했던 지속적인 불행이 사라진 것 외에 또 무엇이 변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알고 싶지 않은 관계에 개선하기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뇌적 불행의 가장 미묘한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아닌 의정적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처럼 관계를 망치는 것도 드물다 인간관계 서문제의 괴롭한 답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끝낼 것인지 고민하기를 멈추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상대방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들어도 그래 이제 그만하자 한순간도 더는 못 참겠어 차라리 안 보고 말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왕에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저 사람이 행동을 바꿔도록 설득해보자 아니면 저 행동을 내가 참을 수 있는 점도 변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지각이라는 거질병 콜린과 플랭크는 직장 동료이자 좋은 친구였다 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낚시하러 갔고 여러 운동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원했다 문제는 플랭크가 거의 매우 약속에 늦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몰려드는 시간을 노려서 일찍 낚시할 계획을 세우면 플랭크는 늦잠을 줘서 계획보다도 한 시간 늦게 도착했다 콜린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성격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콜린은 플랭크의 이런 행동에 분분히 화가 났다 모든 일에 늑장을 부리던 플랭크는 콜린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콜린에게 부당한 대부를 당한다고 느꼈다 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서로 투덜거렸고 이런 불평을 잠재우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나는 오늘 드디어 문제가 터졌다 친분식 학기 게임에 가던 날 콜린을 데려오기로 한 플랭크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콜린은 너무도 화가 나서 프루는 절대로 프랭크가 많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콜린에게 한 친구가 인간관계 설문지를 건네주었다 모든 질문에 답한 콜린은 둘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유지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관계인데 그동안 프랭크에게 너무도 짜증이 난 나머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콜린은 프랭크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강화하고 갈등은 줄여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콜린은 그간의 경험으로 부하 프랭크가 바뀌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적응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갈 때면은 콜린은 프랭크를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먼저 경기장에 가서 자리를 맞춰놓게 두고 말하고 이동했다 낚시를 갈 때는 미리 나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럼 프랭크가 늦게 오더라도 아침 식사를 함께 먹고 낚시가 아직 한창일 때 낚시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네시지로 갈 때는 또 콜린은 프랭크를 기다리면서 읽을 책을 준비해 나갔다 이렇게 콜린은 프랭크가 늦을 때 자신의 기분이 불쾌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다했다 프랭크가 늦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해졌고 둘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졌다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면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당장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낼 만큼 별 볼일 없는 사이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뇌적 불행을 충족시켜 주던 그 사건이 훨씬 격리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하면서 위안을 느끼기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떠나면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깊은 상실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겠다고 결심했을 때 느껴지는 위로는 사실 가면을 쓴 불행이다 정작 관계를 끝내버리면 그동안 삶과 질을 높여주던 중요한 관계를 잃었다는 생각에 깊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관계에 정실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지킨다면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은 갈등이 일어날 때보다 좋았던 관계를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즐거움과는 대절을 이룬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관계를 떠나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진정한 행복을 마주할 수 있다 함께 고쳐나가기 혼자서도 충분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은 그 노력에 상대방을 동참시켜서 있다면은 일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내적 불행이 작용하면은 그동안 상대방에게 쌓였던 불만이 떠오르고 그것을 일일이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고쳐야 할 목록을 장망하게 나열해 그를 면박하고 싶다는 유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결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원래의 목표는 금세 사라지고 두 사람은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함께 상황을 개선해 보자고 제안할 때 뇌적 불행을 차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제안이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잘못된 점을 꼬집게 받으려는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제시하라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제안하라 프로젝트 안에 자신도 포함시켜라 상대방에게서 나도 늦게 도울 수 있을 건가 필요한 경우 혼자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지난 경험을 되돌아볼 때 갈등의 얘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효가 날 것 같았다면 뇌적 불행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갈등의 불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때로는 단지 의견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정서적인 고통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뇌적 불행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소망 뒤에 숨어 있다가 갈등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뇌적 불행의 미묘한 속임수다 상대방의 습관을 뜯어보치고 싶어요 루스는 지저분한 것을 매우 싫어한다 달석은 이런 남자친구가 정리 정도를 잘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어느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에 갔던 루스는 깨끗하지 않은 집 상태에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남자친구를 비난했다 깔끔하게 지내겠다던 약속을 어겼고 이 집에 방문한 자신의 기분 역시 전혀 성경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동안 너무 바빴어 회사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네가 유별되기에 깔끔한 것에 집착하는 그야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루스의 뇌적 불행은 충족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려둔 그녀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뇌적 불행의 방위를 예상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표에서 주의를 빼앗길 가능성이 줄어들고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도 높아지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연인이 집에 갔는데 어지럽혀져 있다면 우선 따뜻하게 인사하고 나서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직접 줍거나 우리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소파에 있는 접시들을 좀 치우는 게 어떨까 그러고 긍정적인 노트로 도움을 구하기를 바란다 직접 청소하거나 정정하게 부탁할 기분이 아니라면 다음번에 이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다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것보다도 조금 지저분하게 있는 것이 나았다 뇌적 불행은 당신이 갈등을 선택하도록 항상 이어갈 것이다 연이 철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돌아온 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철장에서 돌아온 상대를 만나자마자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그렇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 라고 인사한다면 상대방은 이번 철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너도 내가 일하는 만큼 일해봐 전화 오는지 모를 것 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소소한 불평 때문에 다투게 된다만은 이것은 뇌적 불행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점 보다도 부정적인 점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뇌적 불행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잠시 그 불평을 보려 하고 하루나 이틀에 지나서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다시 만난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뇌적 불행은 관계 속에서 갈등과 거리감을 만들어 내도록 항상 유혹하기 때문에 짜증이 지 솟는 순간 마다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나의 불쾌함을 생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거리감이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로 불편함을 표현할지 조의를 기울여서 단어를 선택하고 지혜롭게 전달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더 두거나 그냥 더 넘어가 준다면 두 사람의 친밀감과 즐거움은 유지될 것이다 상대방의 결정적인 선을 넘치 않도록 자제하는 것 또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매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는데도 약속에 늦을 때 미리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게 불행을 갈등하는 유발하는 것이다 취향이 맞지 않아요 모델인 매력의 외모는 무척 중요하다 매일에는 옷과 화장품을 고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 인통과 외출을 나갈 때면 그가 멋져 보기를 원했다 톰은 아름답고 잘 차려입은 아내가 매우 자랑스러웠으나 자신의 멋지게 차려입은 것은 싫었다 톰은 직장에서 늘 정장을 입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편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 톰은 검은색 칼과 바지와 블루 셔츠를 선호했다 깔끔하게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내는 그런 차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톰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남성은 절대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법인데 메리가 톰의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메리는 톰에게 잘 어울릴 법한 옷을 사주곤 했지만 톰은 그 옷들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외식을 나갈 때면 의뢰의 갈등부터 일어났고 때때로 이 갈등은 전혀 누그러지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싸움이 일어났다 메리가 톰의 외모에 빠져버린 것이다 톰은 벌을 벌러내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방을 호텔에서 보냈다 우리는 톰에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녀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에 물었다 톰은 메리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지만 자꾸만 벌어지는 이 갈등이 두 시간을 쫓먹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해했다 우리가 함께 상담하면서 톰은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듯이 메리에게는 멋진 남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선택한 편안한 옷을 입는 것보다 메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톰은 메리가 자신의 옷을 사다 줄 때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 입을 옷도 고르게 해 주었다 메리는 매우 기뻐했고 톰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옷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메리가 골라준 옷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흥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톰은 메리가 자신에게 멋지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기뻤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했다 상대방을 향한 불평을 지금 쏟아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거나 상대방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 일을 저지르려는 욕구가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음같이 물어보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뭐지? 혹시 우리들 사이에서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것에 내적 불행의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우리 관계가 훼손될 텐데 굳이 지금 이 사람의 결점을 들추거나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꼭 불평을 해야 한다면 갈등의 위험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경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크게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직접 부딪히지 않고도 우리가 빈번이 겪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